안녕하세요.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. 일상 속에서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퓨처쇼 2021이 우리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,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퓨처쇼 2021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을 더욱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AI, 증강현실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술을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접해보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일상에 다양한 영감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. 퓨처쇼 2021을 통해 우리 삶에 들어온 미래 디지털 기술을 산책하듯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